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회복지 실습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 영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잠시 동안 집중해서 봐주시면 은 좀 미리 도움이 되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첫번째로 음 자 실습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론 수업과 동일하게 개강일과 종강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제 수업이 마감되다 보니까 빨리 마감되죠 그래서 보통은 실습도 신청을 하셔야 되구요 이 사이버대학교 뭐 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격 기간 이렇게 크게 세 군데 정도로 나뉘어서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보통 사이버대학은 3월과 9월에만 개강을 하구요 이제 뭐 3월 개강은 이제 12월 1일날 접수가 되구요 9월 개강은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보통 3월 개강 9월 개강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한 달 전까지 접수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구요 원격 기간들은 상시로 좀 오픈 많이 해서 두 달 간격으로 한 번씩 오픈이 되다 보니까 가장 개강일이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 마다 좀 장단점이 있는데 좀 있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구요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습 대학교에 반드시 먼저 수강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하셔야지 인정이 되구요 즉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a 학생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 대학교에 그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신청을 하구요 그리고 나서 어이 실습 기간에서 이제 뭐 한 달 동안 뭐 120시간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개강일은 정규 개강은 3월과 6월 종강 뭐 9월 개강 12월 종강 이렇게 되구요 계절학기로는 7 8월 또 1 2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라고 적은 건 아까 원격 기관들 때문인데요 개강일이 두 달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실습을 이제 사회복사 현장 실습 기간 경력이 어느정도 되셔야 되요 실습 기간장님을 보통 이제 그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슈퍼바이저님이 1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력이 3년 이상 돼야지 실습을 할 수 있구요 2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5년 이상 돼야지 그 해당 기간에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이 학생이 ala라는 학생이 실습 대학교에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이 개강일과 종강일에 맞춰서 실습 기간에서 120시간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실습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실습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 참석 수업이 있습니다 보통 사이버대학은 1회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5회 이상인 곳들이 많구요 이 원격 기간들은 2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버대학교나 원격 기간들이 OT 횟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죠 네 아무튼 이 실습 과목을 위한 선의수 과목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필수 4과목 사회복지사 전공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 이상을 반드시 들어주셔야지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6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뭐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되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은 꼭 들어주셔야지 실습을 당할 수 있구요 실습 들은 것도 나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인정 신청이란 걸 하셔야 되는데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번 신청을 하실 수 있구요 보통 실습 과목 신청 비용은 평균적으로는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20시간을 연속으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주중에 하는 분들이 있구요 주말에 하는 실습이 있는데요 이 주중은 연속으로 보통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5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연속으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주말만 하시는 분들은 주말만 하셨고 약 두달에서 두달 반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지 120시간을 맞추실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하셔서 교수님이 평가를 해요 A라는 학생이 실습대학에서 실습일지를 다운받아서 실습기간을 다니면서 실습일지를 적어서요 그 실습일지를 나중에 교수님한테 내게 되구요 그 실습일지를 교수님이 평가를 해서 이제 합격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되게 됩니다 이론 점수는 60점이 대비 20점이 더 높죠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실습기간으로 방문을 하냐 이런 것도 많이 질문 하시는데요 보통 방문하세요 근데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학생분이나 실습기간에 보고를 하고 교수님이 방문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도 미리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나오죠 국가자격증이구요 협회에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세 가지 서류가 있죠 이 사회복지 실습일지입니다 바로 이 사회복지 실습기간에서 적은 실습일지를 학교로 내게 되죠 나중에 이 학교에서 실습일지 확인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실습일지 확인서를 반드시 협회에 내셔야 되구요 두번째로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최종학력증명서 필요하구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이수한 과목 전공성적표 현재 14과목이죠 전공필수가 이제 전공과목 10과목 선택이 4과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뭐튼 이렇게 서류를 내시면 되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 실습 진행하는 곳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A라는 학생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대학교에 반드시 실습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수강신청을 하고 그 학교 개강일과 종강일 사이에 이 120시간이라는 실습을 하셔야 되구요 그 실습을 한 실습일지를 나중에 교수님한테 제출하게 되고 그 결과 평가를 통해서 8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돼서 이 학점 인정 신청 기간에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뭐 실습 기관은 보통 어디서 알아보시냐면은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전국에 실습 기관 정보들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전국 실습 기관 정보 카페에 공유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복지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구인구직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 실습 기관 정보랑 복지넷 사이트 두 군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정리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화 상담만으로 확인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블로그에 있는 단순한 정보만으로도 확인하기가 좀 힘들죠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공간 회원수 관련 자료 후기들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사 실습 신청하는데 있어서 OTS가 두 번 정도 진행되고 있는 원격 기관들은 저희가 신청 안내를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진행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